나도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다 무슨 생각? 너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구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동식이 우리 구설을 살렸습니다 모든 건 선택과 집중이 일을 때려치든지 노가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든지 프렌즈 지금 그럼 여보세요? 두부기 누구야? 빨리 여의도으로 나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냐? 딴 사람 생길 때까지 서로 돕고 그러는 거지 이게 필리그도 불러주지 필리그도 불러주지 필리그도 머리잡아 어디에 있는지 필리그를 불렀봐요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사진 좀 보여줘 봐 어때? 괜찮은 거 같아? 필리그도 불러주지 필리그도 불러주지 나 남자 만났어 이거 어울려요? 개의 목걸이입니다 로미오 선물이요 이런 경우가 있나? 말이 안 되는데 좋아하냐? 어? 사냥이 니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? 내가 이름을 했었나? 박선현이에요 상철씨 여자친구 이 친구 덕에 완전 개죽부렛니? 완전 또라야라 그런 놈이구만 짜잔 나한테 왜 이러냐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잖아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는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는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으악